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오픈한지 얼마 안된 인천 신축빌라입니다. 부평역과 부개역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취득세와 법무비용 전액을 지원해드리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담보대출만으로 2천만원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부 프리랜서 외국인도 대출 가능하며 역시 최소실 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정원주택 이벤트 진행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투어 신청해주세요. 신축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북철 1호선, 인천 1호선 GTX 정차역인 부평역과 1호선 부개역을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송내IC도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동수초등학교가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대형병원과 대형마트가 인접하고 부평역세권 상권이 인접하기에 거주 여건 또한 좋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방색의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구조입니다.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주방을 한샘 주방 가구로 시공하고 고급 인덕션과 대형 우두를 설치하여 환기 걱정도 없습니다. 주차는 격주차 없이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며 최신 엘리베이터와 보안 CCTV, 공동연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의 경우 담보만으로 3룸은 2천만원 정도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하고 2룸의 경우 담보대출만으로 무입주도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기에 더 적은 실입주금으로 입주도 가능하오니 실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 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 매물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